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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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허구 놀이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이걸 물었을 때 들지 말아요 목, 제 쪽이 위험해져요 경추 디스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건 흥미를 끌려고 바닥에 대고서 흥미를 불러 일으켜주는 거예요 물었어요 이 턱은 개들의 특정 발달 단계에서는 가능해요 그 시기를 놓치면 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냥을 배우는 단계가 있거든요 모든 사냥 동물들은 그 시기에 어미가 사냥감을 물어다가 반쯤 죽여가지고 애들 사이에 풀어놔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라고요 조금 움직이세요 아, 조금 움직이세요 그래서 물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물게 쫓아가고 호기심을 가지고 물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얘네들이 본능을 자극하는 사냥 동물의 본능을 자극하는 놀이예요 이것도 처음에 쿵쿵 떨어지게 하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로 잡아주면 좋아요 우리 이거 지금 던졌다 트리 다이빙을 확장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왔는데 오는 장소에 이것만 살짝 갖다 놔서 물규칙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이로 다시 트리 다이빙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죠 내 앞으로 결로 꽉 잡아가지고 조금만 흘리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소심한 애들은 실패해요 놀래가지고 여기 놀래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아이고 신나요 아이고 신나요 아이고 신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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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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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야생 예스.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올라가야지. 그렇지. 올라가야지. 그렇지. 네 발이 다 올라가면. 얼굴 깜짝이야. 괜찮아. 그렇지. 예스. 이건 내리지 말고. 괜찮아. 그렇지. 예스. 예스. 이제 내리지 말고. 예스. 예스. 안 되지 그러면? 그렇지. 예스. 예스. 온다. 온다. 예스. 예스.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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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잘했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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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이 다. 그렇지. 천재. 일 något. 크지. 많이 씹tha. 해먹는 데. 소세지는 싫어서. 퍼포문ой 시선을 좀. 아니 움직이면 둔해졌죠. 이제 그만해야되나요? 가져가야할당. 허리로 막 움직이지! 이럴 때는 목소리를 좀 더 밝고 뿅랑하게 아이고 표정 안 할래요 또 너무 추한거 아니냐 조심스럽지만 겁은 안먹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 호두 꼬리 살랑살랑 호두 꼬리 살랑살랑 호두 꼬리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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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두 호두 많은 개들은 부담스러워 아직은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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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많은 개들한테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않아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좀 더 편안해지면 한달정도 더 있으면 편안해질거야 계속 쳐다보고 경계하고 신경쓰지말고 저쪽 개가 관심을 보일 때 그냥 친해지세요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는 개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개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까지 두리번 두리번 접근시켜보세요 근처에 가만히 있어요 개입하지 마시고 줄 좀 작게 잡고 너무 길어요 처리 중에 세니까 서있어요 뛰어들어 태도 CARLT 손이 이뤄지 손이 이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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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왜 이러시는거에요? 저 개털... 개껴 없어요 개털이에요 잠깐 불신고문이 있겠다 아유 개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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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